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전떡볶이를 먹어보겠습니다 박서현씨가 추천해준 떡볶이를 먹어보겠습니다 떡볶이를 먹어보겠습니다 아 매워 맵다 떡볶이 뭐지? 마리 이거 뭐죠? 저도 신전떡볶이를 자주 안 먹어서 원래 잡채마리 맛있어 맛있어 요즘에 뭐라고 신전떡? 응 매운 진정시각 서현 서현 서현시각 추천해준 떡볶이가 맛은 인데요 이 중간 매운 거를 시켰는데 지금 혀가 다 얼어나고 콧물도 나고 눈물도 날려고 너무 매워가지고 땀나는데 땀나는데 매워 땀나는데 상상 멍청 참 질 맵다 김말이 김말이 니가 김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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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대고 한번 드셔주시죠 네 가까이 아 매워 이게 잡채마리 같애요 잡채마리 잡채마리 속에 약간 매콤한 맛이 나고 별로 맛은 잘 모르겠어요 아 매워라 혀가 얼얼해 혀가 너무 얼얼해가지고 굳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잘 못 뺀게 못 바라먹겠어요 엄맛이야 이렇게 매운거 여기서 더 먹은 걸 어떻게 먹지? 너무 매워서 어지러워요 신전떡볶이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구독,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I love you, 사랑해요